야 너 저리 가 야 너 저리 가있어 빨리 판개가 있어 야 너 술 먹으려면 굳게 처먹 나가 나가나고 빨리 나가 나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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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세요 아저씨가 엄마를 막 때려요 뭔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형사소송법 212조이고 폭행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현행범을 발견하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고맙지 직무집행법 3조 2항이고 공무집행법 방해 추가합니다 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사소송법 3조 2 reloca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